안녕하세요 갈수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0 축하공연에 녹화하러 가는데요 무대에 서는 거라서 되게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데 열심히 노래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옷화 갈아주셨죠? 네 네네 네 네 다 가져오셔도 되고 모든 즐기는 다 하시고 2대5대로 가요 2대5대로 가요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3 Oh 3 해줄수 Быopude 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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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idents 고구나마 타는 게 조금 아쉬웠지만 저는 너무 좋아. 이렇게 비나서요. 이거 어떻게 인연해? 인연. 인연, 인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네. 아, 갑니다. 작년 때 해가지고 다 봤어요. 공연들이 만나서. 또 어디 공연을 제대로 나가가지고 결승까지 가서 상금을 꽤 많이 했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리고. 한 번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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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는데요. Jun'sffen 하나. 나나. 나나. 하나.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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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n. 자리했어. 저 잘한 것 같아요? 저 잘한 것 같아요? 두 번 만에 끝날 줄은 몰랐네요. 배고파요 많이 오늘 이 잔머리를 얻은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짠 안녕하세요 소원이에요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왔죠 이렇게 오랜만에 방송도 보니까 되게 좋았고 큰 세트장도 봐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노래도 많이 불러서 실력도 늘었고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도 하고 해서 좋았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시험을 가서 공부를 조금씩은 다 해야 되지만 오늘 이렇게 서울도 올라와 보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럼 제주도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럼 이만 소원이는 다른 좋은 작품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람람람람람람랑 람람람람나롸 럴람람람람라 기대밀 쳤다 한글자막을 deduction 고맙고 Una vessel 마지막 나의 реж tragedia 투 누가 한글uent 님 한글자막 by 한효정